올해 서울 지하철에서만 3건의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있었죠.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센서기술을 경북지역의 한 대학이 업체와 공동개발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. 지난달 서울 지하철 김포공항역. 지하철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30대 남성이 끼었지만 열차가 그대로 출발해 결국 이 남성은 숨졌습니다. 이렇게 스크린도어에서 올해만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지역대학이 사고 예방률을 높이는 새로운 스크린도어 센서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당초 기술은 스크린도어 옆에 달린 센서가 승하차 순간만 감지했는데 새 기술은 센서 16개가 천장에서 승하차 공간을 3차원으로 내려다보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. 오검지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 관제하는 사람이나 감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센서를 잘 안 쓰게 되죠. 그래서 하나만 검지만 돼서 뭔가 알람을 울리는 게 아니고 두세 번의 필터를 거쳐서 정확한 정보를... 감지 신호를 추적 촬영한 현장 영상을 기관사에 실시간 전송해 적절한 사고 대응도 가능해집니다. 기관사가 사고 현장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기관사와 관제사들이 매뉴얼에 맞는... 한 벤처업체와 공동 개발한 이 기술은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중소기업청 R&D 과제에 선정돼 12월부터는 부산 지하철 연산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.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.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.